안녕하십니까, 이유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송익입니다. 이유재입니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이나영입니다. 이유재입니다. 안녕하세요, 김민정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이유재입니다.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뮤직뱅크. 제가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한 2년 정도 했는데 이야, 이게 정말 장소 들어가졌네요. 여러분들, 이 뮤직뱅크가 가입 특텐보다 더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. 계속해서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. 지금 이정현 씨, 이거 와, 잊을 수가 없는데요. 이 와를 지금 어떤 가수로 준비를 합니까? 어떤 가수로 준비를 할까요? 여러분,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와, 규, 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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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